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시 열려문 사그리에서 목회하는 세방주교의 박상찬 목사입니다 오늘 순종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의 불순종이죠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불순종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영역에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누구나 불순종이 몸에 베어 어린아이라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교만에서 나온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불순종은 모든 세대의 공통된 성질이며 가장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불순종은 사탄 마귀에게 서 왔습니다 불순종은 마귀를 아비라 부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자녀 됨에 합당한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배신, 배반, 배교는 같은 의미 안에 있습니다 배교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도를 버리고 저 크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이런 참된 성도들에겐 오히려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더욱 주를 위한 생명의 길로만 정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충성하고 오히려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의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란 죄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를 말하지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7회급대에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했습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정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 불만한 사람들은 결국 뱀, 곧 마귀에게 물려 영원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 불만한 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뱀에 물렸을 때 순간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지도자 모세의 중보 기도에 그 뜻을 돌리사 살리셨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너무 특별합니다 바로 순종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에덴의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누려야 할 것을 빼앗겨 버린 거지요 그래야 누려야 할 에덴을 뒤로 하고 추방되는 아담과 그 안에는 극심한 고통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 천국의 회복, 복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인의 후손, 저 예수 크리스토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 중에 커하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여건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원리는 예수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다른 어떤 제사보다 나은 만사 형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순종의 원리를 배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순종의 원리를 통해 사탄의 계보를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순종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순종의 계보 예수 크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갑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본래 마귀의 자녀였으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구호는 실상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해요 선물이요 초청일 뿐만 아니라 출신을 바꿀 수 있는 입양의 원리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믿어 사탄 마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입양의 원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는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